창에 비친 이 모습. 이별을 구하기 전에 슬픈 표정. 나 좀 셜록홈지. 미안해. 어디로 가? 집? 유학? 아니면 미래? 너 미래에서 왔다며? 정말 미안해.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되냐? 대학은 가? 밴드는 계속해? 그때는 들려? 할머니 고생 안 시키고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살아? 잘 살아. 누구보다 빛나게 살아. 전에 말했었지. 넌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아버지가 돼. 그렇게 돼. 약점도 개성으로 만들어내. 어떤 실현도 영웅서사로 만들어내. 그러니까. 뭐라는 거야. 하나도 안 들리잖아. 그러니까. 약속 꼭 지켜. 멋지게 이겨내서 꼭 내 아버지가 돼줘. 들었구나. 고마워. 네 잘못 아니야. 사고는 사고일 뿐이야. 당분간 죽을 마시겠지만 나도 내 인생 망가졌다 좌절하지 않아. 그러니까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가서 더는 죄진 표정 짓지 않게 되면 그때 다시 나 만나러 와